안녕하세요. 3주차 랩 파레나이트 컨버터 하씨 변환기 랩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씨 변환기 랩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듣고 있던 섭씨와 하씨를 변환해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섭씨는 0도씨를 하고 그 다음에 어느 온도를 100도씨를 하고 이래서 계산을 하는거고 하씨는 32도인가 여기서 시작하는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섭씨와 하씨를 서로 변환하는 프로그램을 짜는 것이 이번 랩의 목적입니다. 프로그램은 되게 간단한데요. 파이썬 3.4 또는 파이썬으로 이 파레나이트.py를 실행을 시키면요. 화면에 본 프로그램은 어쩌고 저쩌고 입니다. 변화하고 싶은 온도를 입력해주세요. 라고 한 다음에 사용자가 32.2 이런식으로 입력하면 섭씨 온도는 얼마 하씨 온도는 얼마 라고 화면에 출력을 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이 프로그램의 가장 큰 특징은요. 가장 아니 가장 큰 특징이라기보다 고민해야 되는 부분은 결국 variable 변수를 어떤 것을 잡아줄 것인가. 일단은 입력을 받아야겠죠. 입력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섭씨를 입력을 받아서 하씨로 변환해주는 변환해주는 또 이 변환해주는 또 variable를 또 하나 만들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variable이 지금 변수가 2개 이렇게 2개가 될 것 같고요. 이 변환을 해줄 때 공식은 여기 이 공식 이 섭씨 온도라고 써진 이 부분을 어떤 변수명으로 입력을 해주면 variable 명으로 입력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역시 랩은 혼자 스스로 도전을 해보시고 다시 저의 강의를 들어주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한 20분 정도 시간을 재시고요. 스스로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랩을 실행하기 위해서 먼저 아톰 에디터를 키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 키 R을 누르시고 여기 좌측 하단처럼 실행창이 뜨시면요. cmd command 창을 띄어주시고요. command 창이 뜨면 이제 여러분께서 작업할 폴더로 이동해주시면 됩니다. d 드라이브에 워크스페이스라는 폴더 밑에 역시 갓천 풀 폴더가 있고요. 이렇게 cd 코드 밑에 가서 이번 주차가 3주차죠. mkdir 3주차라는 폴더를 만들고 이 3주차에서 작업을 하겠습니다. atom f-converter, f-converter, faranite-converter 여러분 마음대로 이름을 지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faranite-converter, f-converter 이름을 지으셔서 실행을 시키시면 됩니다. 자 아까 사항을 생각하면서 코드를 한번 짜보겠습니다. 일단 화면에 본 프로그램은 섭씨를 하시로로가 아니라 하시로 변환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라고 화면에 찍혀야 되죠. 역시 이렇게 찍혀주기 위해서 print 문을 사용해서 저 글자를 찍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다음 문장도 print 문을 사용해서 변환하고 싶은 온도를 입력해주세요 라고 해주고 그 다음에 사용자의 입력을 받아야 되죠. 역시 입력받는 거는 input이라는 명령어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input이라는 걸 명령어로 받으면 string 타입으로 어딘가 저장이 되어야 됩니다. 즉 변수에 저장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userInput이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userInput에 저장을 했으면 이제 그 다음에 뭘 해야 되죠? 자 우리가 아까 userInput에 저장한 것을 변환을 시켜주기 위해선 다른 변수 저거 넣어줘야 된다고 얘기했죠. 즉 여기 섭씨 온도에 해당하는 부분에 userInput이라는 사용자가 입력한 값이 들어가야 될 거고요. 이 결과를 결국은 다른 변수명 뭐라고 할까요? far라고 하겠습니다. far라고 하는 변수명에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만 하면 될까요? 아마 에러가 뜰 것입니다. 왜? 그런데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이 userInput은 항상 숫자형 타입 즉 integer나 플로팅 포인트 같은 실수형 타입으로 저장이 되어야 되는데 사용자가 input으로 들어간 값은 항상 string 문자열 타입으로 저장이 되어있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int 또는 flows 사용자는 아마 32.2 일으키려면 flows로 바꿔주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바꿔줘야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결과를 이제 화면에 출력을 해야겠죠. 하나는 print 섭씨 온도라는 글자가 먼저 나온 다음에 거기에 사용자가 입력한 userInput 다음으로는 hash 온도라고 입력을 한 다음에 파 이렇게 두 개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그리고 다 지우시고요. 다 지우시고 자 이렇게 프로그램이 완성이 됐습니다. 한번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실행을 시켜보면 파이썬 f converter 이렇게 실행을 시켜봅니다. 아마 컴퓨터에 따라서 3.4라고 입력해야 되는 컴퓨터가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미니콘다로 까셨으면 파이썬 3이라고 이렇게 실행을 시켜도 됩니다. 엔터를 누르시면 본 프로그램은 섭씨를 hash로 변환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변환하고 싶은 섭씨 온도를 입력해주세요. 32.1을 입력해주면 이런 식으로 변환이 되서 나오죠. 근데 아까 특이한게 hash 온도가 89.96000000001 이렇게 나왔죠. 이 이유가 뭔지는 이미 한번 설명을 했습니다. 이 이유의 가장 큰 이유는 컴퓨터가 이진수 계산을 할 때 이진수로 소수점 계산을 할 때 완벽하게 계산을 못한다고 얘기를 했죠. 이진수 소수점 계산이 완벽하지 않다. 그러다보니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굉장히 낮은 자릿수까지 계산을 하기 때문에 이걸 그냥 반올림하면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를 지난 2주차 강의 때 했던 것을 기억을 하실 겁니다. 아마 기억이 안나시면 2주차 강의의 변수로 기억을 하는데 변수 쪽으로 넘어가셔서 다시 한번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3주차 첫 번째 랩이죠. 3주차 두 번째 강의 파레나이트 컴퓨터 hash 변환기를 실습을 했고요. 비교적 쉬운 랩이에요. 하지만 이런 것들부터 잘 할 수 있어야지 나중에 좀 어려운 랩들을 도전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기쁜 마음으로 계속 공부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최성철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